강서구가 입시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2022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를 오는 12월 7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입시설명회는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현장 참여인원 80명으로 제한된 오프라인과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2022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는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 학생부 종합전형 핵심전력의 저자이자 EBSI 입시대표 강사인 윤윤구 강사가 강단에 오릅니다. 윤윤구 강사는 강의에서 2022학년도 정시 특징 및 전망 분석, 대입 전략, 성적대별 지원 경향 분석 등 정시 지원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현장 참가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홍보물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현장 참가자 전원에게는 대입 설명회 핵심 자료집이 무료로 증정되며 추첨을 통해 1대1 온라인 대입 컨설팅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2대2 온라인 대입이 무료로 증정되며 오는 12월 30일에 1대1 온라인 대입에서는 3대1 온라인 대입은